행정심판법상 가구제입니다. 가구제라는 거 가짜는 임시예요. 임시가짜. 임시구제입니다. 임시적으로 구제예요. 잠정적으로 구제해 주는 겁니다. 언제까지?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. 본안 판결 이전의 잠정적인, 일시적인, 임시적인 구제다. 집행정제가 대표적입니다. 그리고 심판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임시는 가짜하고 똑같죠. 이게 바로 가처분입니다. 동일한 단어예요. 임시의 가짜를 쓸 수 있으니까. 심판법 30조의 집행정제가 있고 31조의 임시처분, 즉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. 다만 주의하실 것 말이면 이런 가구제는 주로 소송파트로 시험에 냅니다. 그래서 조문이 어디 있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어요. 30조의 집행정제, 31조의 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십니다. 특히 3항에서는 집행정제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임시처분, 즉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. 이게 임시처분의 보충성입니다. 집행정제가 안 될 때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겠죠. 나머지는 그렇게, 이것만 주의하세요. 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단어가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중대한 손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. 중대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개념이 더 크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2부에서 가장 재개념이 더 크다. 이런aları 상황에서 дост인간 보낸 식사와 미래에는westreso와 끄민이 더 크다. 설문 parc산을